혈백 씨 실망이야 우리 헤어져 나한테 와 내가 잘해줄게 어? 그렇다면 나 코피님한테 갈지도 몰라 가버릴지도? 원래 다들 그렇게 여러 명이서 만나는 거야 좀 여자가 좀 어? 여자들이 좀 많을 수도 있긴 한데 반가워 안녕하세요 다 죽어가 사람들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들어서 잠깐 목 풀게 하면 밥 좀 먹어도 될까요? 목 풀는데 밥을 먹어? 아마 목줄 줄게 전지지 않을까 모르세요 박가슴살 스테이크를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시나?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딱 메뉴가 다이어트식 메뉴 아닌가? 그런 건데 저희도에서 너무 잘 아시네 아니야 맛으로 풀떼게 먹는 애도 있는데 뭐 어떻게 맛으로 풀떼게를 먹어? 풀은 그냥 음식이 나오니까 같이 있길래 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기랑 같이 먹는 약간 서브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같이 나오는 풀떼게도 안 먹거든요 드실 줄 아시네 굳이 우리가 왜 초록색을 먹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 풀먹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에이 설마요 요즘 요즘 세상에 진짜 풀먹어요 예 당신도 WhatsApp 이거 한 판 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번에 새로 생긴 로테이션 모드인데 우와 웹장 승희 돌격 넥서스에 오신 것을 돌격 넥서스 상대 프로네 저번니 저번니 이정도 목소리 수고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소음은 들을 때마다 목소리 너무 파이팅 넘치지 않아? 특히 이벤트 같은 거 뭐 하나 할 때 내 힘주고 온갖 싸는 듯한 발송을 아니 그 뭔지 알아? 그냥 막 3 1이 아니라 3 이러면서 마시자 그 뭔지 알아? 그 힘껏 하시는 그 소리가 있다니까? 진짜 그거 있어 다섯 명 모였으니 협곡 갈까요? 아니면 이거 할까요? 난 뭐든 저도 아무거나 좋아해요 룰루가 회복을 줄 수도 있지 회복 좀 줄 수도 있지 왜 우리 룰루가 귀를 죽이고 그래요 아 룰루 왜 꼽을 주고 그래요 뭐야? 룰루가 전멸 왜요? 아니 전멸은 지점멸을 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여기에 지점멸 유저가 나밖에 없다고? 왜? 지점멸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나밖에 없어 지점멸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 룰루가 절멸씨 실망이야 우리 헤어져 나한테 와 나 잘해줄게 그렇다면 나 꽃핀님한테 갈지도 몰라 가버릴지도? 원래 다들 그렇게 여러 명이서 만나는 거야 좀 여자가 좀 어? 여자들이 좀 많을 수도 있긴 좀 나 들어버렸어 30명까지는 아냐 나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인 거지 하지만 난 그 수많은 여자들 모두에게 진실인걸 와 거의 와 내가 알기로 꽃핀도 더하면서 했지 덜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사람이랑 있을 땐 그 사람만 본다고 저래도 꽃핀이야 저래도 그치만 조금씩 나한테 여자친구 후보라고 했는 걸 나도 그렇게 안 되는 걸 후보 말고 세컨드로 해드린 아니 나도 다 세컨드야 아니면 정실 후보야 하나도 선택해 아니 일로 가라 절로잖아 내가 메인이 될 수는 없는데 제가 너무 어렵네요 예 나는 말했잖아 정실 후보라니까? 정실 후보 난 언젠가 퍼스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다? 뭐라라? 비해고 하니까 자꾸 뭔가 좀 아 왜 이거 바이개로 변신 안 됐냐? 아니 돼지가 없잖아요 어떻게 바이개로 변신을 해 맞는 말 말 없는 거면 바론으로 변신할 수 있냐 맞는 말 그럼 용으로도 변신할 수 있나? 안정적이게 해야겠다 너무 무리하지만 어차피 캐리는 동화가 해 이건 제네가 육렙치 그려 이래 왜 욕심이 안전하게 해야겠다 빨리 먹고 커야 돼 칼서한테 다 뺏겼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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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쿠키 한 개 입구할 때 코드 못 뽑고 말 거야 롤을 1 코드 못 뽑았는데 칼서가 시에서 다 뺏어먹었어 우리 집에서 막아 막아 이물 파손하고 나가네 물원에 신고해 경찰 불러 이번 판엔 난 꼭 코피니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나 이번 판 꼭 행복해져볼게 코피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니까 나 눈물 날 뻔했어 나 열심히 해볼게 얘들아 고마워 약한 놈이 있어 우리 모두는 행복해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맞았다 네 살렸다 감사합니다 슈퍼 세이브 했으니까 우리가 이길 걸 알지 알지 여러분들이 소리를 쳐주지 않으셨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아 보는 거 보고 누굴 걸 괜찮아 우리 우리 설백 살렸어니 됐어 우리 이랬어 짜증난 줄 알았어 아니야 살렸어 살았어 정국의 모르는 아인 줄 알 것 진짜로 리얼 리얼 오 랭가 뭐해? 오라라 나 만두지 않겠다 와 랭가가 랭가 원딜? 나 마음에 들어 좋아 좋아 뭐지 이 원딜이 랭가기 나 메이크업 아이파 탑업 세트에 미드 자이란가? 근데 쟤네도 보면서 뭐라고 어지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생겼어 쟤네가 생각하기에는 미드 모르가나의 서포트 초라카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 원딜은 어딨죠? 원딜이 뭐가 중요해 이서비 박상이야 저는 몇 판을 바텀을 가는데 원딜을 못 알아본다고? 진짜로 진짜로 실망이 큰데요 아니 근데 랭가가 어떻게 원딜이에요 바텀 가면 원딜이 되는 거예요 스웨인 자이라 바텀일 것 같은데 오늘 맞췄어 심지어 쟤네 심지어 스킨이 끝이네 맞춘 거 뭐냐 퍼플인가 우리도 스킨 맞춰? 제일리도 맞춰? 맞춰? 아 뭐야 힐 없어요? 선생님 저희 힐 왜 없어요? 아 이거는 선배님이 눈치고 살찐 들어줬어야지 아니 말씀을 하시지 제가 깜고 있었어가지고 아니 눈치 없어 그래서 뒤데면은 안 된다니까? 아 이거 어떻게 뒤데면 터지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안돼 우리 정글 정상탕 우리 원딜 진짜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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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 이상해요 올라올라 헬라 펴버려 펴버려 나이스 넌 개판이구만 와 우리 개선해본 거 방금 다 메꿨다 이거 벙글은 싱글 벙글이겠는데? 저 다른 애리로 싱글 벙글이겠는데? 저 다른 애리로 싱글 벙글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어라라? 저희 원딜 이상해요 제 생각에 서포터님이 이상해요 저희 팀에 원딜이 없는데요 저희 팀에 원딜이 없어요 아니 원고리 딜러인데 본인이 들어가서 그게 원고리입니까? 아 한 대만 틀면 다 봤는데 원고리라는 게 본인이 멀리 갈 수 있다고 원고리가 아니에요 원방 딘 녀석 1, 2, 3 오우 야 하냐 스웨인 무슨 틀이야 개쎄다 오 스웨인 진짜 세상에서 제일 센데 펜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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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는데 정글 파워탑니다 정글 파워탑니다 너와 타투할래? 파워탑 깔아서 정글 파워 너 지금 발에 땀 나서 큰일 났어 발 발 뜨거워 풀났어 나 이기는 라인이 없어서 정글 너무 힘들어 정글 파워탑니다